이제 다시바도 좋고 초개도 좋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딸이 아주 열심히 일했네요 너도 엄마 좀 찍어줄래? 찍어 가자 갖다 놓고 산에서 키워 갑시다 많이 가져왔지 진짜 바다는 역시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거야 건강도 좋고 마이딩 경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아 좀 보이나요? 이제 그만 찍고 올라와 그만 찍고 올라오라고 그만 찍고 올라오라고 그만 찍어야 그럼 감사합니다.